관악구청 전 직원이 지진대피 훈련을 했습니다. 더 이상 서울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판단에서인데요. 훈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구동규 기자입니다. 규모 5.4의 지진이 났습니다. 경보음이 울리자 직원은 즉시 책상 밑으로 몸을 숨깁니다. 3분이 지나고 대피 명령에 따라 계단을 이용해 구청사를 빠져나옵니다. 구청 8층부터 1층 밖까지 뛰어서 빠져나가는 데 걸린 시간은 2분 30초. 계단으로 대피자가 몰리면서 다소 혼란을 겪었지만 사고 없이 모든 직원이 대피해 선고했습니다. 지진 상황을 가정한 관악구청 전 직원 훈련이 지난 17일 열렸습니다. 훈련은 구청뿐만 아니라 21개 전동에서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군은 훈련으로 재해 발생 때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여기에는 또 유관기관과 함께 신수관 피해 복구를 위한 현장 통합지연본부 가동훈련을 함으로써 임무를 숙지하고 대응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악구는 주민 지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와 SNS 등의 주민 행동요령과 대피 장소 등을 안내합니다. HCN 뉴스 구동규입니다.